야 너는 어떻게 그걸 매일하냐? 기계도 아니고 매일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해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님 목표를 세웠으면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해봐야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게 너답다 크크 야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대 아 진짜 한번 시켜먹어봐야겠다 근데 시켜먹기에는 배달비가 조금 비싸 아 진짜 너 아 진짜 라는 말 진짜 많이 쓰는거 알고있냐? 아 진짜 몰랐어 야 너 지수 헤어진거 아냐? 헐 대박대박 왜 헤어졌대? 그렇게 알콩달콩 잘 만나더니 나도 잘 몰라 평소에 둘이 엄청 싸웠었다는 것만 들었어 헐 대박 둘이 엄청 오래갈 줄 알았는데 이티바 집안 분위기 좀 바꾸게 하구 배치 좀 다시 하자 굳이요 나랑 같이 친구 생일선물 사러 가자 혼자가도 되는데 굳이 코로나로 힘드신 모든 분들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엄마 매번 고마워 응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? 넌 뭐 잘못했니? 아니 그냥 생각해보니 엄마한테 고마운게 많아서 크크크 너가 조금은 철이 들었나 보구나 혹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? 아 이거? 응? 말로 설명하기 복잡한데 야 그냥 줘봐 내가 할게 요즘 취업 진짜 안되던데 이러다 나이만 먹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마 다 잘될거야 야 뭐하냐? 나 지금 집에서 쉬고 있지 지금 나올래? 어제도 밖에서 놀았잖아 오늘은 좀 쉬자 나 심심하다고? 심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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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이렇다던데 어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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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노 그거 아님 사실은 어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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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냥 재미로 들으면 안되냐 어떻게 너는 매번 말에 토를 다냐 노노 그거 아님 매번 토를 다는게 아니라 아닌건 아니라고 하는거임 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억주는 대신에 10년 동안 몰름해서 혼자 지내라고 하면 할거임?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아 그러면 좀 더 현실적으로 만약에 로또 맞으면 뭐부터 할거야? 참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다 야 너 요즘 많이 힘들다면서?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래도 진짜 괜찮아 신경써주는건 고마운데 진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마 어 이건 왜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흠 이건 찾아도 잘 안나오네 대체 왜그런거지 궁금해 미치겠네 야 내가 도와줄까? 됐어 너도 할거 있잖아 내가 할게 야 너 이번주 생일이지? 너 저번에 에어팟 갖고싶다 했잖아 그거 사줄까? 아 됐어 비싼 선물 너무 부담스러워 나 오늘 시험 망했어 으이구 내 그럴줄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싫어하는 과목 먼저 공부해야 한다고 요즘같은 상황에 창업하면 안되는거 아냐? 왜 안되는데? 여러가지 다 검토해봤는데 나는 오히려 이거 하면 대박날거 같은데 어때? 도와주지 마세요 그럼 나한테 도와주지 마세요 이제 다음 날